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일단 지난 11월 17일 목요일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마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예비고3인 학생들과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시는 그런 N수생 여러분들이 될텐데 일단 시험을 보신 고3 학생들은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언어와 점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긴 이 10개월의 수험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다라는 것 자체 그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조만간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 점수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셔서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이제 예비고3 학생들이라든지 한 번 더 준비하는 N수생 여러분들은 사실 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에서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정확한 개념과 포인트를 갖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아주 괜찮았던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과목은 예전에 났던 기출문제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면서 과목 간의 난이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아마 선택과목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기하가 가장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 이런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과목의 난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 문제풀이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선생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거 되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돼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을 했다라는 학생들이라면 의외로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만 막 많이 풀었던 학생들, 기출문제는 막 멀리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만 많이 본 학생들은 사실 조금은 힘든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 30문항 모두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해설강의 보시면서 꼭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해설강의는 해설강의일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포인트를 보고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선생님 이제 수원, 수투 각각의 선택과목의 개념 강의를 꼭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문항 해설은 다 할 겁니다. 먼저 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얘는 뭐 지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분의, 2의 루트 2제곱 분의 4니까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이놈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시면 돼. 2에 얘네들 곱하니까 4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4.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니다. 자, 2번은 사실 위에 있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뭐 시기 더하기 3x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창의 개수만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죠.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루트 x제곱은 그냥 x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계산하시면 x분의 x 플러스 3x 이렇게 가셔서 정답이 또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보도록 합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개념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요것만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a의 4제곱 더하기 a의 4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이 2분의 15.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이 똑같냐면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안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뽑으면 그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됩니다. 얘네는 차이가 몇씩 차이나죠? 2씩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묶음과 이 묶음도 역시 똑같은 등비수열이고 얘네들의 차가 몇 칸이야? 2칸 돼 있었죠? 2칸. 여기에 2칸이니까 r제곱을 곱해 주시면 요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하니까 30 r제곱의 값이 이렇게 2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2가 되고 2를 이쪽으로 내려보내주시면 공비 r제곱의 값이 이렇게 4분의 1이 됩니다. 공비가 양수였으므로 r은 2분의 1 이렇게 찾아내줄 수가 있겠네. 근데 뭘 찾으래 지금? a1의 값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2고 a4잖아. 그럼 얘는 a4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a2에서 몇 칸 떨어졌어? 2칸 떨어져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a2 더하기 4분의 1의 a2 그 값이 30이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5의 a2의 값이 30이 되므로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6이 됩니다. 그래서 a2의 값은 24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a1을 찾는 거잖아. a1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거꾸로 가면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1의 값은 48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도 여기로 가서 합시다. 한 판에 다 1, 2, 3, 4번 끝냅시다. 자 지금 gx라는 함수 자체가 x의 제곱 곱하기 fx다. 자 그럴 때 f2가 1이고 f'2가 3일 때 g'2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미분하셔야지. 미분법이니까. 자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 곱하기 fx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2를 집어넣으시면 되네. 자 g'2의 값은 4 곱하기 f2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f2가 얼마야? 1이었고.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역시 4 곱하기 f'2가 얼마였어? 3이었네. 그래서 4 더하기 12 하니까 정답은 16.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풀면서 원래 4번 자리에 좌극한, 우극한에 관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왔죠? 대신 그게 14번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얘는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보는 각 변환에 관한 문제죠. 자 일단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탄젠트가 0보다 작은 구간은 2사분면과 4사분면 밖에 없죠. 그럼 세타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네? 5분의 루트 5래.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찾는 거야.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코사인이 2분의 파이를 만나면 사인으로 바뀌고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 해서 코사인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 값은 그냥 루트 5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봐봐. 사인의 값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니까 당연히 몇 사분면이 되겠어? 4사분면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코사인의 값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럼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요거 직각삼각형 그리면 돼. 자 요렇게 갑시다. 자 세타 여기가 루트 5분의 1. 부호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놈이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렇게 돌리지.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고 부호는 4사분면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리화만 해주시면 되겠네. 5분의 2 루트 5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함수 fx에 극대극소가 나왔네. 오케이 자 fx는 얼마냐. 2x의 3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5래. 그때 x는 1에서 극대이고 x는 b에서 극소이다. 자 그럼 일단 극대극소가 나왔으니까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f'x는 1에서 극대를 극대인가? 극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f'1의 값이 0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되므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12다. 요렇게 찾아내줄 수가 있네.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 자 세번째 f'x는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6으로 끄집어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요렇게 정리가 되므로 결국 6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결국 얘는 x는 1에서 극대를 갖고 x는 2에서 극소를 갖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b값은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뭐 구하는 거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다. 자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는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정답은 14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5번, 6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아직까지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는 정확한 개념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과연 얼마나 빨리 그 개념을 딱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모든항이 양수래 그리고 첫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열 끝 그러면 일반항 a에는 무조건 dn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죠? 첫항과 공차가 같다. 자 그럴 때 자 시그마 현재 k는 1서부터 15까지 얼마야? 요거 조금만 바꿀게 루트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의 k 이것 분의 1 그 값이 지금 현재 2를 만족시킨대 그때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일단 얘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셔야겠죠? 똑같이 분모에 얘 마이너스 곱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5까지 자 분모는 요 놈에다가 플러스로 곱하니까 합차 공식에서 얘에서 얘 빼는 거죠? 그래서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야 얘는 뒷항에서 앞항을 뺀 것이니까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므로 공차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루트 요 놈은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그 값이 2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곱하자. 어차피 공차가 양수일 거 아니야. 모드랑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갖다 곱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다 가지 말고 여기다 가자. 자 세 번째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5까지 루트 a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그 값이 2d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자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루트 a 두 번째 항 마이너스 루트 a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a의 세 번째 항 마이너스 루트 a의 두 번째 항 그 다음 더하기 루트 a의 네 번째 항 마이너스 루트 a의 세 번째 항 점 점 점 가서 15 15를 집어넣는 거지 그 루트 a의 열여섯 번째 항 열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뺀 게 2d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가 없어져 그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자 얘는 루트 a 16인데 an이 dn이었어 그럼 10 루트 16d지 그래서 얼마가 돼? 4 루트 d가 되고 얘는 a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d가 됩니다. 오케이 3 루트 d가 2d다. 자 그럼 양변 제곱을 합시다. 자 양변 제곱을 때리시면 9d가 4d 제곱이 되고 어차피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약분 가능합니다. 자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가능하면 공차 d의 값이 4분의 9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건 a 네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은 4d였어.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답은 9 이렇게 갖고 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8번 갑니다. 오랜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가 나왔어. 자 0,4에서 이게 이제 y는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원은 꼭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fx로 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fx가 없으니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그은 접선의 x절편을 지금부터 구해달래.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접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접점의 좌표는 t,ft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요렇게 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자 y는 f 프라임 t니까 얘 미분하면 돼.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 왜? t 컴마 ft니까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0,4를 지난데 그치? 0,4를 지납니다. 자 그래서 4는 얘가 0이니까 요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더하기 2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넘어가면 2t의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아 t값은 그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냥 접점의 좌표가 그냥 한방에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린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요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접선의 방정식은 요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그럼 3에서 1을 빼니까 두 배의 x 플러스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없어지고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x절편이니까 당연히 y가 0일 때 값을 찾아야 되겠지. 두 배의 x 플러스 1 더하기 2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 주시면 얘 넘어가면 우리가 찾는 x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x절편은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어. 1번부터 8번까지 오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사실 8번까지 푸는데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 선생님 이제 요 문제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10번까지 푸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했으면 아주 시간 분배를 잘한 그런 시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아 역시 또 내가 이제 작년에 12번에 탄젠트 함수가 나왔을 때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나올 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탄젠트가 나왔어. 평가원에서 탄젠트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 FX는 A 마이너스에 루트 3에 탄젠트 2X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서부터 B까지에서 이 폐구간 닫힌 구간 여기에서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3이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A 곱하기 B로 구하자. 잘 봐봐. 그럼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지금 A하고 B는 상수야. 그럼 일단 얘부터 보자. 탄젠트 함수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 자 먼저 첫 번째 탄젠트 함수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는 Y축 대칭이겠어? X축 대칭이겠어?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X축 대칭이 되겠지. 뒤집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는 Y는 탄젠트 2X를 한번 보겠다 이거야. 뭐 앞에 루트 3 붙여도 상관은 없어. 자 얘가 루트 3에 탄젠트 2X를 한번 먼저 볼 거야. 어차피 여기서는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주기가 존재하지. 자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그래 원래 탄젠트가 파이였는데 X앞의 개수가 2였으니까 2로 나누시고 그러니까 점근선도 있어. 원래 탄젠트의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되니?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아이고 2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원래 우리가 찾는 점근선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점근선이었죠. 근데 이제 X앞의 개수가 2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점근선 같은 경우는 하나는 4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시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야. 탄젠트 함수는 원래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치? 근데 얘는 X축 대칭을 시켜서 그 다음에 A만큼 위아래로 이동시키니까 사실 Y축에 대한 X축에 대한 개념은 없애야 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안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지. 물론 이제 뒤집을 거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최소값은 4분의 파이 안에 B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X축을 안 그릴게 그냥 Y축만 그릴게 자 요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점근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야. 그럼 얘를 뒤집으면 요렇게 생기겠지? 그걸 위아래로 이동시킨 거? 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뭐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가셔야 되냐? 자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니까 얘가 최대값을 갖겠네. 여기서 최대값 7.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이쪽으로 갔다 그럼 최소값 존재하지 않음? 그죠? 그래서 무조건 B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B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주시면 돼. 알겠죠?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요 사이에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에 저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었어. 자 그럼 이제 구합시다. 자 최대값 7은 자 집어넣으니까 A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에 자 2X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야 이것도 그냥 가자. 탄젠트 우리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60도잖아. 한 번 더 쓰자. 루트 3에 탄젠트 3분의 파이 얘도 어차피 루트 3이잖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오케이 7의 값은 A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A 값은 4 요렇게 일단 찾아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봅시다. 자 최소 값은 역시 3이었어. 자 그럼 A 값이 4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 2B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조금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3에 탄젠트 2B의 값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탄젠트 2B의 값이 루트 3분의 1인데 이미 우리가 B 값은 4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어야 되잖아. 결국 1사분면의 값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럼 탄젠트 얼마가 루트 3분의 1이야?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B의 값이 6분의 파이다. 그래서 B의 값은 12분의 파이 요렇게 될 거야. 되니?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찾는 A 곱하기 B의 값은 나 이거 좀 더 잡아주세요. 저 뒤로 어 괜찮아 그렇게 잡아도 돼. 자 A 곱 내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A 곱하기 2는 A 곱하기 B는 4 곱하기 12분의 파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나를 보여줘야 돼. 그렇지? 더 가도 돼. 그래서 3분의 파이 요렇게 가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파이 전반적으로 9번이 탄젠트에 관한 함수에 관한 문제였지만 방정식 파트도 들어가 있고 점근선도 들어와 있는 전체적인 탄젠트에 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갑니다. 10번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수2 수업 시간에도 따로 넓이가 같은 경우라는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넓이가 같은 경우에 대한 테마는 어떠한 구간서부터 어떠한 구간까지의 적분값이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0이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현재 내가 연두색 함수를 얘를 요렇게 그릴게 얘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얘가 얼마냐 2차 함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요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가고 있는 함수고 얘가 Y는 3차 함수지 X3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럴 때 얘네가 이렇게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요놈이 B래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넓이가 똑같아서 이걸 교점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에서 얘 뺀 값이랑 얘에서 얘 뺀 값 서로 반대거든.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걔네들은 넘겨서 보면 여기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그냥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은 경우에 테마 아 이거 사실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꼭 실어놨었는데 올해 한 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뭐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얘에서 얘를 빼도 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에서 빼자 그냥. 자 x 3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k를 적분한 값이 0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만 하시면 되겠네. 자 이거 적분하면 x의 4제곱이 되고 4 더하기 2x의 3제곱을 3으로 마이너스 kx 요게 0부터 2까지 제로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갖다 집어넣자 2 집어넣으니까 16이니까 4 더하기 얘 4 16이니까 3분의 16 마이너스 2k가 이렇게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배 2로 나누자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2 더하기 3분의 8이야. 그래서 3분의 14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정확한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공통과목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겨울방하고 3월 4월 최소한 6평 전까지는 기출까지 같이 접목을 좀 시키면서 개념을 빨리 완성을 시켜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희들이 틀리면 안 돼.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방식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훈련까지만 딱 9월 10월까지만 하시면 수능 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강의는 아마 먼저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강의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선생님이 뭘 표현을 했고 어떤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무슨 개념을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았지? 그래서 10번까지 풀면서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제 드디어 넘어서 11, 12, 13, 14, 15 요 5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저 뒤에도 물론 중요한 게 있었어 21번과 22번이 사실 중요하면서 좀 어려웠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사실 선생님이 11번부터 15번까지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얘도 참 우리가 기본 개념에만 잘 입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거 자 11번 사실 11번을 선생님이 10번 또는 13번에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는 10번에 배치가 되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던가 13번이면 13번이면 14번하고 15번을 남겨두고 13번에 조금 시간을 많이 쏟게끔 만들면 아무래도 14, 15번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10번 또는 13번에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1번에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명확한 개념과 명확한 정의만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원이 나왔어 그럼 원이 나오고 그 안에 삼각형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싸인 법칙을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지? 네 여기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 요렇게 생겼대 그때 이 사각형을 ABCD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러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다 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각을 야 B, A, C 하고 B, A, C 하고 C, A, D 가 서로 작가스톤 이거 원주각입니다 그죠? 원주각이니까 아 현의 길이가 똑같다 라는 거 딱 파악해야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결국 이거 두 개를 찾아내는 게 중요했는데 이건 중학교 도형이었잖아 그죠? 중3 때 우리 원과 B를 단해서 원주각을 배울 때 이거 설명했던 거고 그리고 이미 사인법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야 다 주어졌어 A, B의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A, C의 길이가 3루트 5고 A, D의 길이가 7이야 그럼 끝났네 세 변의 길이 또는 두 변과 그 낀 각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끝났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씁니다 선분 B, C의 제곱은 선분 C, D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분 B, C의 제곱은 뭐 요 각을 선생님이 이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얘 제곱 얘 제곱 가시면 되죠? 25 더하기 9, 5,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요렇게 표현이 되시고 그 다음 선분 C, D의 제곱은 45 더하기 49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결국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는 없어진다 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얘는 30루트 5고 얘는 6, 7에 42잖아 넘어가니까 12루트 5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12루트 5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얘는 24네 그래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5분의 2입니다 아까 우리 4번 5번에서 풀었던 놈이랑 비슷하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그려지고 세타 루트 5분의 2니까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므로 우리 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1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BC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 지금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하는 거 아니야 잠깐 와봐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 한마디로 이 주황색 삼각형의 외접원이 바로 2원이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결국 이 BC의 길이만 찾으면 되네 그죠 갑시다 여기다가 루트 5분의 2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그럼 갑시다 선분 BC의 제곱은 두 개 더 하니까 70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2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죠 얘는 10이고 30이고 2니까 60이 되겠지 그래서 70 마이너스 60이므로 오케이 10 딱 정리가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씁니다 어떻게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C의 길이가 두 배의 라지알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럼 얘는 얼마냐 루트 5분의 1분의 루트 10이다 음 그래서 자 얘는 루트 5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넘어가니까 5 루트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아래 값은 5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 루트 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어 그치 충분히 우리가 코사인 법칙과 싸인 법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사실 6평과 9평을 봤을 때는 닮음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원과 비례에 관한 내용이 좀 추가가 돼서 조금은 좀 복잡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너무 쉽게 나왔어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이 절대값에 관한 문제 요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적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실은 20번에 출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20번이 좀 너무 쉽게 나온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12번 문제도 사실 뭐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딱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함수였는데 자 갑시다 조건에 n-1부터 x가 n까지 범위에서 절대값 fx 이 값은 절대값 6배에 x-n plus 1 곱하기 x-n 이라는 함수야 그럼 이제 보세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이 두개 있으면 그냥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개가 나올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n-1이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n이란 말이지 결국 n-1부터 n까지 왜 해놨겠니 이차수의 x절편이 n-1과 n이야 근데 그게 얘가 플러스가 되면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야 즉 얘를 딱 봄과 동시에 우리가 fx의 개형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이던가 아니면 요렇게 가서 되는 요런 함수가 된다 근데 이거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우리 이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자 넓이 s는 6분의 최고차항계수 6의 x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n- n-1의 3제곱이지 야 그래서 이게 1이었어 이 부분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평가원에서 맞춰줬던 그런 테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읽어 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냐면 열린 구간 0부터 4까지 해서 gx라는 어떤 뉴 함수가 나왔다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x 부터 4까지 ft dt 자 이렇게 정리가 될 때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갔는데 어쨌든 x는 2에서 잖아 그럼 일단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먼저 첫 번째부터 갑시다 구간의 끝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0 0 0 집어넣자 자 그럼 g0의 값은 얘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t dt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 4 4 4 집어넣으면 자 g4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t dt 어 그래 놓고 봤더니 이거 두 개 더 하니까 얼마가 되니 0이 된다 그래서 g0 더하기 g4가 0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0부터 4까지 물론 이제 구간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아 요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아 미분해 근데 이건 봐봐 얘를 구간을 바꿔주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는 gx를 저렇게 변형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ft dt 야 그러므로 자 g프라임 x는 얼마가 되냐 미분 때리니까 fx 더하기 fx 그래서 2 fx 그럼 잘 봐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g프라임 x를 통해서 우리가 뭘 쳐야 돼 최대 최소로 탔는데 자 봐봐 개구간이지 개구간에서 최소값이 x는 2에서야 개구간이 나왔으면 사실 구간의 양 끝점은 최대 최소로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이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이 점이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그치 왜 지금 연속인 함수자 자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결국 x는 2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최소값이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돼 잘 봐봐 나는 지금부터 fx의 개형을 그릴 거야 fx의 개형이야 자 근데 구간이 지금 현재 0 1 2 3 4야 근데 지금 fx 함수는 이미 우리가 봤어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대가 되겠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요렇게 갖다가 이렇게 가야지만 무조건 x는 2에서 극소값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넓이가 1이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아래로 블록으로 갈지 위로 블록으로 갈지 위로 블록으로 갈지 아래로 블록으로 갈지만 여러분들이 딱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요게 있어 지금 문제는 gx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데 무슨 뜻이냐면 봐봐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을 거야 내가 오케이? 자 그러면 뭔 소리냐면 자 네번째 g2의 값은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tdt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ftdt가 0이래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tdt와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ftdt가 똑같대 적분값이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으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2야 근데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고 얘가 올라가면 플러스 1이고 얘는 내려가면 0이 되잖아 절대로 얘는 내려오면 안되지 그래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만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0이 되고 2부터 4까지 적분한 값도 딱 0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y는 fx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 문제는 좀 좁아 여기다가 갈게 우리는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4까지 아 fx를 적분해라 이거 적분하는 거야 fx 그러면 야 이거 2차 함수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지 그럼 얘도 반 땡 2분의 1이고 2분의 1부터 4까지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지 그죠 2분의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 더하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어떤 과정이 중요했냐 먼저 첫 번째는 fx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왔다 실제로 우리가 절대값이 나온 것들은 굉장히 많이 봤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중요했고 일단 2차 함수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는 그냥 옵션으로 하나 정도는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 포인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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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가 상수이다 그러면 무조건 윗끝 아래 끝을 맞춰주고 물론 이제 엑셋이 0하고 4를 집어넣는 건 필요가 없었지 사실 왜냐면 개구간이었으니까 근데 해본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구간이 구간을 맞춰줬으면 이제 미분 때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미분을 떼니까 이제 G'X 함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했던 테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어 22번도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13번 바로 지수 거듭제곱근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거듭제곱근에 관한 능도 최근에는 좀 잘 안 나왔던 테마이면서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제 올해 수업을 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 거듭제곱근도 너희들이 놓지 말아야 될 그러한 포인트들이다 실제로 시험에 6평과 9평에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강조했던 그런 테마입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았는데 이러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좀 많이 당황했을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F M이야 주인공이 M이야 자 가자 M12제곱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가 아 N의 개수구나 M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M의 개수야 N의 개수야 그 N의 개수가 F M이네 그때 문제는 M이 2, 3, 4, 5, 6, 7, 8, 9 M대신에 2부터 9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땡큐 자 갑시다 첫 번째 근 보면 X 방정식이지 그 근을 몇 제곱했대 N제곱했대 어 근을 N제곱했어 자 E는 수학적 기어로 이퀄이고 그 대상이 누구였어 M의 12제곱 M의 12제곱 끝 물론 이제 얘가 정수니까 음수가 돼도 상관없어 N이 자연수이니까 짝수, 홀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찾는 거야 얘가 어떤 거 자연수도 음수도 그딴 건 중요하지 않지 상관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야 돼? 음 우리가 구한 X는 M의 N분의 12제곱이야 이겁니다 그럼 M대신에 2, 3, 4, 5, 6, 7, 8, 9를 집어넣을 건데 봐봐 얘가 소수면 2, 3 2, 3, 5, 7 이런 거면 그냥 이 그대로 찾으면 돼 그치? 근데 얘가 4면 2의 제곱이니까 넘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6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소수로 표현을 하지 어쨌든 6의 M분의 12제곱을 더 바꿀 수 없으니까 9는 또 안 되고 8도 안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 M분의 12제곱을 정수로 만들려면 N이 이제 이거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됐었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자 먼저 M대신에 2 그 다음에 3 4 안되고 5 6 그 다음에 7 이렇게 총 5가지가 되겠네 걔는 이제 뭐 대부분 보시면 X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의 N분의 12제곱이니까 여기서 N의 값은 12의 약수인데 1은 안 돼 N이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 2 3 4 6 12 이렇게 5개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의 F M의 값은 5개 이렇게 찾아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M의 값이 4하고 9야 자 4하고 9는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온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2의 N분의 24제곱이 되지 좋아 그래서 N의 값은 2 3 4 그 다음에 6 8 12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F M의 값은 1 2 3 4 5 6 7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M의 값이 8이야 8이면 X는 2의 3제곱이니까 2의 N분의 36제곱이 36의 약수에서 그냥 하나만 빼자 어차피 6 6의 36이잖아 그치 6의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뭐 어차피 해설강이니까 다 구해줄게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가시면 돼 8개지 1 2 3 4 5 6 7 8개 그래서 F M의 값은 8개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 F M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5가 5개가 있었잖아 5 곱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7은 2개가 있었고 8은 1개가 있어 그죠 자 그럼 25 더하기 25 더하기 14 더하기 8이다 22니까 정답은 4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전반적으로 이 13번도 어렵진 않았는데 거듭제곱근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14번 사실 14번이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지 솔직히 선생님도 이 문제를 딱 보고 와 이렇게 함수를 극한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고 일단 답을 구한 다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 이게 답이 기억이었던 적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형이었죠 가형의 10 몇 번 19번이었나 17번이었나 우리 그 거리에 관한 문제 기억나시죠 그게 답이 기억이었거든 그거 이후로는 기억은 나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답을 보고 어 뭐지 이거 진짜 답이 기억인가 아 니은이 일단 틀려가지고 좀 되게 당황했음 왜냐면 대부분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었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그죠 그래서 야 이거 5번으로 찍은 사람도 많을 테고 4번이나 3번도 찍은 사람도 많을 거다 이거 1번으로 찍은 사람은 진짜 찐이야 이거는 풀어서 맞은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fx가 다항함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 근데 함수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다항함수라고 했지 얘가 뭐 1차함수냐 2차함수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 fx 자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hx함수가 참 재밌었어 자 얘는 자 얘는 리미트 t값이 0 우극한으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리미트 t가 이 우극한으로 갈 때 gx 플러스 t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한 거야 봐봐 어차피 t 대신에 0 우극한을 집어넣으면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g의 x 플러스 0 우극한 그치? 뭐 x 대신에 1, 2, 3, 4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 우극한 그러니까 1 우극한 2 우극한 3 우극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으니까 g의 x 플러스 2 이렇게 대부분 갔을 거야 근데 얘들아 얘랑 얘랑 맞추자 그냥 어떻게?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0 우극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럼 얘도 0 우극한으로 가는 거고 얘도 0 우극한으로 가는 거야 즉 이 문제를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거다 리미트 t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gx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g의 x 플러스 e 플러스 t 이렇게 바꿀 수 바꿀 수가 있어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했다고 봐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gx의 개형을 한번 잡아 봅시다 자 gx는 일단 요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빵꾸 뚫어서 이렇게 가고 여기도 빵꾸 뚫어서 이렇게 오는 함수가 일단은 gx고 이 안에는 뭔지 모르겠어 그지? 자 그럼 일단 ㄱ부터 갑시다 자 ㄱ은 h1의 값이 3이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럼 h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1 1을 집어넣는 거지 그죠? 그럼 1 우극한 더하 곱하기 3 우극한이야 그럼 1에 우극한은 1이야 자 h1은 1에 우극한 1이고 야 3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3 우극한은 3이잖아 y는 x니까 그래도 3이네 그래서 오케이 ㄱ은 참이야 뭐 이 정도는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ㄴ 과연 hx가 연속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hx가 연속하다는 얘기는 hx가 연속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우리가 이거 뭐야 이 문제는 ㄱ, ㄴ, ㄷ은 뭐야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치? 그 반례를 찾는 게 훨씬 더 쉽겠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 안에는 어떤 것도 몰라 근데 나는 지금 봐봐 얘가 x 플러스 2 우극한이 아니라 x 플러스 2하고 0 우극한 x하고 0 우극한이 x값 대신에 어떤 값이든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2야 얘가 x고 얘가 x 플러스 2야 지금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됐냐? 이해가 되겠지? 그럼 봐봐 얘의 우극한 얘의 우극한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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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지겠지 쭉쭉쭉 곱해지는 거야 그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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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니? 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온다면 상관없지 이것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다항암수니까 일부분이야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2라고 할게 그럼 자 얘보다 조금 더 작을 때는 우극한 우극한이니까 어쨌든 쭉 올라오면서 일정한 값을 가질 거야 그치? y는 x니까 그치? y는 x니까 근데 얘가 여기에 딱 얼마가 돼? x 대신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면 여기 우극한은 얘지만 얘 우극한은 이쪽으로 가지 확 달라진다 갑자기 여기는 계속 플러스 두 개를 곱하니까 뿔뿔뿔뿔뿔뿔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음수 확 떨어져 그치? 불연속 그래서 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디귿을 풀어야 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지 사실은 근데 연속이다 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 연속이 아니다를 일단 너희들이 발례로서 찾아내면 된다 근데 연속이 아니다가 만약에 안성립해 그럼 연속이 되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불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연속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 갈게 자 디귿은 뭐라 그랬냐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자 지금 GX란 함수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한대 그러면서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현재 얼마래? 마이너스 1의 음 GX란 함수에 마이너스 1의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여기에 점찍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감소해야 돼 좋아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래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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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줘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내가 감소한다고 칠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감소한다 그랬어 자 그럴 때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느냐가 중요해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2야 X X 플러스 2 그러면 우국한 우국한이잖아 우리 어차피 우국한들을 곱하는 거지 그치 우국한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가 플러스야 그치 여기는 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지 점차 값은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계속 뭐야 감소하고 있겠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HX를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왔어 자 그러면 얘 우국한 마이너스 얘 우국한 마이너스야 플러스긴 한데 중요한 건 잘 봐야 돼 야 얘는 우국한이 있고 얘는 우국한이 있지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쪽으로 갔을 때 계속 어쨌든 감소하고 있어 그치 감소하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를 갈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 가는 걸 볼게 그럼 잘 봐 얘 우국한은 이렇게 우국한이 되고 이렇게 우국한이 되지 근데 문제는 얘네 사이에 있을 때야 그럼 봐봐 계속 뿔 뿔 뿔 뿔 뿔 뿔 갔다가 뿔이야 근데 빨간색 빨간색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근데 갑자기 값이 바뀌지 확 여기가 확 떨어져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보라색처럼 왔다고 치면 얘가 우국한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얘는 빵꾸뚤렸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좌극한하고 더하기 0 우국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우리 어차피 좌극한 우국한 다 따져야 되니까 지금 함수에서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어쨌든 그래 좋아 플러스 플러스 왔다고 쳐 그치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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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내려올 수도 있어 그건 사실은 정확한 거는 몰라 이건 함수값을 모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어디가 다가오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다가와 이렇게 얘는 우국한이 지금 존재하진 않지 빵꾸뚤렸어 근데 어쨌든 양수 근데 얘는 우국한이 음수야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얘도 봐봐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얘 곡선에 맞게끔 어쨌든 일정하게 간단 말이야 일정하게 얘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왜 얘가 조금만 이렇게만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됐다고 치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 플러스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얘는 빵꾸뚤렸고 얘는 함수가 있으니까 빵꾸뚤리는 거 맞지 그다음에 얘가 쭉쭉쭉쭉쭉쭉 가면 계속 뿔뿔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국한 여기서도 우국한 가면 여기가 빵꾸뚤린 값이니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가 빵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극한값은 음수가 되긴 하지만 계속 이제 뿔뿔뿔뿔뿔 양수가 가겠지 그래서 결국 얘도 최소값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소값이 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최소값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여기서 근데 여기도 어차피 빵꾸잖아 안 돼 실수 전체 구간에서 빵꾸가 뚫리면 최소값이 될 수 없다 그거는 당연히 이 비어있는 곳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14번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실제로는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킨다 이거는 왜 그렇겠어 작년 수능에 여러분들이 구간의 길이가 2짜리인 걸 막 이동시켜서 했었잖아 난 거기에 평가원이 차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건 조금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어 오케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보도록 합니다 15번 역시 수혈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평하고 9평은 딱딱딱 떨어지는 값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파이널 하면서 최대 최소도 한 번쯤은 니네가 좀 생각을 해라 왜냐면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갖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최대 최소 나왔네 그렇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중요해 자 밑줄 셔 모든 항이 자연수 2고 이제 끝난 거야 자연수 2고 나서 가 조건을 보니까 a 7번째 항이 40이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는 a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합을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되어 있어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그러니까 1 2 3 세번째 항은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을 더하면 돼 대신 뭐냐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저렇게 더하는 거고 자 3의 배수 n 플러스 1번째 항이 3의 배수 2면 3으로 나누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40번째 항을 찾되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바로 3의 배수 인 항이 반드시 나올 거야 왜 안 그러면 봐봐 3의 배수 인 항이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닌 항들끼리 더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2냐를 가지고 할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해 그거 3개가 모이면 무조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있으면 얘네 둘을 더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첫 번째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찾지 말고 우리는 일곱 번째 항이 40이 되는 논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40이 나오게끔만 만들면 돼 이런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규칙이 나온단 말이야 나는 일단 나열을 해봤어 자 3의 배수 일단 갑시다 3 어 3이 넣었어? 3의 배수이면 뭐로 해야 돼? 나눠 그럼 1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하지 4 두 개를 더하지 5 두 개를 더하지 9 어 3의 배수야? 3으로 나누지 반복이 돼 어 선생님 얘가 M 플러스 1번째 항이 아닌데요 괜찮아 이걸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3의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나 2인 놈들이 있으면 무조건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잖아 그거 두 개를 더하니까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2가 되고 얘네들을 둘을 더하면 당연히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40이 나오지 않지 3, 1, 4, 5, 9니까 얘는 계속 얘가 반복이 되는 거야 4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얘가 40이 되든 얘가 40이 되든 얘가 40이 되든 얘가 40이 되든 얘가 40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되는데 얘하고 얘는 40이 될 수 없어 3의 배수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40이 분명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봐도 6 3의 배수니까 나누면 2 두 개 더하니까 8 10 18 다시 6 그렇지? 여기도 40 안 나와 어쨌든 숫자는 커지고 있어 두 배씩 커지고 있어 자 봐봐 그러면 두 배씩 커지니까 여기서 4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4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40이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네 당연한 거야 해볼까 그러면 자 얘 9야 근데 9는 할 필요가 없어 나왔으니까 그렇지? 3, 6, 9, 12 갈게 나누니까 3으로 나누니까 4야 16 그 다음에 20 36 다시 12 그렇지? 딱 두 배씩이다 야 재밌는 거 여기 40 나오겠네 해보자 15 나누니까 5고 그렇지?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0 그 다음에 얘는 25 얘는 45 어? 뭐야 두 배가 아니었네 1, 2, 4, 5 아 1, 2, 3 이었었는데 없어졌구나 아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었네 얘도 4, 8 12 16 20 아 4의 배수구나 얘도 5, 10 15 20 25 구나 그런 걸 느껴지 그러니까 두 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열하면서 찾아주시면 돼 오케이 몇 개 해보자 16 그 다음 18 있지 18 여기 있으니까 안되고 21 그럼 얘는 7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니까 28 35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더하니까 63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24를 갈게 그럼 8이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니까 32가 되고 야 40 나왔네 그 다음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돼 7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얼마야 24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자 봐봐 드디어 첫 번째 요 라인에서 42 나왔어 여기는 40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 그럼 40이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여기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40이면 얘가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항이다 아 그러니까 얘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어 얘보다는 커지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가 4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40이 될 때 아홉 번째 항 최소 찾았어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라인의 40을 찾으려면 여기가 39가 될 거야 맞니 근데 여기는 다 3배 곱하는 거잖아 3배를 곱하면 여기 120이 되고 얘 3으로 나누고 더하니까 얘 160 얘네 200 그 다음에 360 그 다음 다시 3으로 나누니까 120 그럼 얘가 일곱 번째 항이면 8, 9 얘가 다시 아홉 번째 항이 될 거야 제일 크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 아홉 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200에다가 24를 더하시면 돼 그래서 224가 될 거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주어진 항 40이라는 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니냐 사실 이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문과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과목이긴 해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은 3의 배수가 나오면 어떤 수 자체가 3의 배수다라고 하면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가 나왔을 때 3의 배수다라고 하면 쟤는 더한 게 3의 배수잖아 어떤 숫자가 3의 배수고 그치 그러면 아 더했을 때는 나머지 나머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들이 많이 좀 익숙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문과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문과이들은 또 이렇게 딱 일렬로 다 나열하는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과이들은 꼭 식으로 정리하려고 할 거야 내가 이것도 분명히 나오는 해설지들은 분명히 보면 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다 그렇게 나눠서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의미가 없어 그런 경우는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문제 7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로그에 관한 그런 문제였네 자 로그 2에 3x 더하기 2 좀 바꿀게 얘는 로그 2에 4 더하기 2였지 로그 2에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로그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과 밑 조건부터 따져야 되는데 밑은 어차피 2니까 상관없고 자 진수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돼 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공통인 범위는 2보다 커야 되겠다 자 요게 이제 첫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정리만 하면 돼 얘네 로그끼리의 밑이 똑같고 진수가 서로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의 곱셈이 되겠지 자 그래서 로그 2에 3x 더하기 2 그 값은 로그 2에 야 바로 가자 그냥 그래 4x 마이너스 8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쵸? 서로 똑같으면 되네 그래서 3x 더하기 2의 값이 4x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넘어오니까 x 값은 10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쵸? 정답은 10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자 f'x가 지금 4x 3제곱 마이너스 2x지 적분하자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f0는 적분 상수 c랑 똑같네 f0가 3이라 그랬어 더하기 3 자 그때 f2를 구하래 자 f2는 2의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네 그래서 정답은 15 15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18번은 아 이거 시그마의 성질이네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3ak 더하기 5 그 값이 55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는 야 이렇게 그냥 가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bk 요게 32 요렇게 정리가 되어있네 얘 찾는거야 자 그럼 먼저 첫번째 요거 전개하자 자 3배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 더하기 얘는 5가 5개니까 5 곱하기 5 그 값이 55입니다 25가 넘어가니까 30이고 약분하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가 ok 10 요렇게 가시면 되요 그래서 얘가 10이니까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bk의 값은 22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었을거야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 요거 또 방정식 파트 방정식의 활용이 나왔네 자 방정식 2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k 이퀄 0 그러면 이퀄 마이너스 k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 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두개가 되도록 한대 자 그러면 먼저 당연히 y는 요거 2x의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3 2함수 삼차함수와 y는 마이너스 k라는 우리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양수가 두개가 나와야 돼 얘부터 그리자 이거는 뭐 우리가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함수들 자 요렇게 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거 여기가 0고 여기가 3이야 그럼 비율 2대 1에 의해서 여기가 2가 되겠네 자 그럼 이 값은 얼마야 2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그럼 y는 k가 양수가 되려면 양수가 되는게 두개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만 양수 양수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죠 양수인게 두개가 나와야 돼 즉 어디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0부터 8까지 자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가 하는거야 모든 k 아 정수 k의 갯수네 갯수는 우리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등호가 둘 다 없으면 하나를 더 빼고 등호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빼고 등호가 둘 다 있으면 하나를 더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셔야 되지 등호가 둘 다 없으니까 정답은 7개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아 요게 이제 작년 14번에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이제 가조건에 보시니까 0부터 t가 2초까지는 속도 함수인 vt가 주어져 그 vt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요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 나 조건에 보시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t라는 함수는 6t 더하기 4다 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아니 당연히 여기 2초일 때는 당연히 뭐가 돼 vt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적분해야지 뭐 자 첫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vt는 이거 적분하면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 16 마이너스 16이니까 0이네 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도 0이 돼야 되겠네 여기 2 집어넣으면 4 3 12 얘 2 집어넣으면 8 18이네 마이너스 18 가시면 돼 이거 인수분에 한번 해볼까 얘는 3t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 얘가 이제 플러스 6이 되고 얘가 t 마이너스 아 9하고 2로 하면 되겠지 2 이렇게 가시면 얘는 9t고 마이너스 6t 어 맞나 계산 잘못했지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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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식을 잘못 썼나 그치 잘못 썼네 자 봐봐 요거 4 3 12에다가 우리 8을 더하니 8을 더하니까 20이잖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자 그러면 얘는 3t 더하기 10과 t 마이너스 2 그래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차피 움직인 거리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되지 갑시다 자 두 번째 vt의 개형 자 v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자 일단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 2초일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올 거야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과 2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치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vt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 넓이를 구하래 이거 적분만 하면 되잖아 좀 귀찮긴 하지만 자 그럼 여기다 가자 적분 세 번째 자 인테그랄 0초부터 2초까지는 이거 음수 붙인 다음에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2t의 3제곱 더하기 8t를 적분하시고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초까지는 그냥 얘 적분하면 돼 3t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0을 적분하시면 된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t의 4제곱을 2로 나누시고 더하기 4t의 제곱 그걸 0부터 2초까지 그 다음에 저 오랜쪽 거 적분하면 t3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20t를 2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돼 자 그럼 얘는 2집어넣으면 16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4,16 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집어넣으면 27에서 8을 빼면 돼 27 마이너스 8이고 그치 얘는 9에서 4를 빼면 돼 그럼 5가 되겠지 2 곱하기 5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니까 20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8이고 8 더하기 야 얘하고 27에서 28 빼니까 마이너스 얘 9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이동한 거리는 17이 될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거 계산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공통과목 두 문제 남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1번은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도 아무래도 요게 이제 조금은 지수하고 로그함수에 관한 나는 역함수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역함수는 아니었고 그냥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한번 또 같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있네 절대값에 3에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로그 2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 아 얘는 0보다 작을 때고 얘는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을 때다 자 그때 fx 이퀄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최대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 아마 이걸 안 보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듣기면은 문제에서 n이 자연수잖아 그치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면 얘는 9마이너스 n이고 여기는 2마이너스 n이야 물론 이제 n의 값이 1,2,3,4,5,6,7,8 집어넣으면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고 얘가 얘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치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fx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얘는 원래 그래프가 이거 빼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 여기는 빵꾸 꺾인 거 없이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로그함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을 시켰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냥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만나는 게 몇 개냐 두 개밖에 안 돼 y는 t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네 개가 되려면 이쪽 왼쪽에서도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두 개가 나와야 되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꺾여야 된다 이게 꺾여야 된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 로그함수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와서 꺾이는 거지 어떻게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지 그래야지만 y는 t하고 y는 t하고 교점이 네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얘네는 뭐냐 꺾여야 되는데 무슨 뜻이야 지수함수의 x절편은 0보다 작아야 되고 로그함수의 x절편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가냐 이놈의 함수의 x절편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뭐 어렵지는 않았어 자 첫 번째 3의 x 플러스 2제곱이 n이 되게 만들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로그 3의 n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래서 얘 넘어가니까 로그 3의 n의 값이 2보다 작아야 돼서 n의 값은 일단 9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저놈 있지 로그 2의 x 플러스 4 요 값도 n이 돼야 돼 그럼 얘는 x의 값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4야 걔는 0보다 커야 돼 그치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n의 값은 2보다 커야 돼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n의 범위는 2부터 9까지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합은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자 2분의 항의 개수 얘에서 얘 뺀다면 하나 더 빼주면 되지 6개 자 첫항은 3이고 끝항은 8이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3 곱하기 11이므로 33 요렇게 나오는게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봐봐 야 어차피 얘 마이너스 n은 똑같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그래프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이런거 배우셨잖아 자 어떤 함수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t 이런 함수가 있었어 얘는 뭐야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꺾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fx하고 t하고 교점의 개수 즉 다시 자 이 함수들과 y는 n과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끔 만들면 돼 그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new 함수를 만들 거야 자 new 함수 gx를 내가 절대값 3의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로그 2의 x 플러스 4 자 요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들의 x절편을 아 y절편을 한번 선생님이 구해볼게 자 y절편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얘는 9가 되겠지 여긴 9 얘는 얼마야 여기는 2가 되겠지 여기가 색칠이구나 여기가 빵꾸고 그치 자 얘는 요런 식으로 나갈 거야 요렇게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올라가겠지 되겠니 그러면 봐봐 얘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봐봐 얘가 이제 꺾이는 거잖아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니까 그럴 때 x축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역시 4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사실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 y는 n이라는 게 역시 2부터 9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 답은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이냐 쟤는 똑같이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것을 요러할 함수 절대값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3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번 요 문제를 또 한 번 우리 같이 한 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2번 자 마지막 공통과목 마지막 22번 얘도 의외로 쉬웠습니다 자 한 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최고치한계수와 1인 3차함수 fx와 연속인 함수 gx 이게 중요해요 연속인 함수 자 그럴 때 가 조건을 보시면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1 더하기 x-1 그 다음에 곱하기 f' gx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다 어 그럼 g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보시면 f0는 마이너스 3이고 f합성 g1의 값은 6이다 오케이 그때 f4의 값을 찾아라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단 가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x가 1일 때 성립하지 그러니까 x가 1이 아닐 때도 한번 해봅시다 자 가 조건에 의해서 x가 1이 아니라면 자 얘 넘기고 양변은 x-1로 나눠주시면 되죠 오케이 그럼 뭐냐면 f'의 gx 그 값은 바로 x-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게 뭐야 얘는 fx 위에 gx x는 g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게 x, fx와 1, f1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이게 핵심이야 그럼 뭐냐면 이건 이제 순간 변화율이고 얘는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아 그럼 평균 값의 정리를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fx 찾는 거잖아 자 fx가 예를 들어서 삼차함수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y는 fx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1, f1이라고 할게 되니? 자 그러면 이 점과 이렇게 나오는 자 얘가 x, fx야 얘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gx는 두 개가 있지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 이게 gx가 두 개가 될 수 있어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와서 x가 여기 있으면 접선이니까 여기랑 오케이 여기가 되겠네 아 그러면 결국 이게 gx가 될 수도 있고 이게 gx가 될 수 있지 그치? 근데 gx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아까 내가 잡았던 이 점이 1, f1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얘가 이게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얘야 맞니?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gx라는 얘기는 봐봐 얘가 움직일 때는 얘를 선택할지 얘를 선택할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 보라색이 딱 되는 순간 얘가 gx잖아 근데 gx가 연속함수라며 만약 얘가 여기서 이 깔짝깔짝 움직인다면 갑자기 보라색이 됐을 때 이렇게 딱 g가 딱 튀어나오지 그럼 불연속 그렇기 때문에 gx는 어디 있어야 돼? 아 이쪽에 있어야 돼 얘가 되면 안 돼 알겠니?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제일 작을 때는 당연히 얘가 제일 작겠지 여기가 제일 작겠네 여기가 2분의 5라는 얘기야 다 끝난 거야 그냥 이미 그냥 끝났어 얘는 얼마? 1 자 그럼 봐봐 이제 new 함수를 생각을 하자 자 얘가 y는 그냥 gx hx라고 할게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 내가 new 함수를 찾았어 얘는 kx야 걔는 누구냐? 바로 fx-hx야 그 함수는 지금 요점과 요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5야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 1대 2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얘가 2분의 3이고 야 요점은 뭐야 대칭점 요점은 그래 2가 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 사실 우리 어차피 fx 찾는 거 아니니? 근데 봐봐 f0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봐봐 끝났어 이거는 사실은 요렇게 가도 돼 자 봐봐 이 new 함수 hx 얘가 1차 함수잖아 얘는 3차 함수지 여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얘는 3차식이긴 하지만 x제곱항에 얘가 영향을 미쳐 못 미쳐? 절대 못 미쳐 근데 x제곱과 x제곱의 관계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이 모든 근의 합 얼마야? 1 더하기 자 모든 근의 합 1 더하기 얘가 접하니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다 야 모든 근의 합이 6이야? 이미 끝난 거야? 왜? 그러므로 아 fx는 최고치한 개수가 2는 3차 함수니까 x3제곱 모든 근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f0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3 그냥 이렇게 끝난 거야 한방에 근데 얘만 찾으면 되네 그게 이제 f합성 g1이 6이다라는 식을 가지고 니네가 찾아내야 돼 자 다섯 번째 자 한번 와봅시다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 식을 딱 보면 얘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이 아닐 때잖아 x가 1이 아닐 때는 극한값이란 얘기야 1일 때 성립했고 극한값도 성립해야 되지? 양변에 극한에 취해 자 바이 1번에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합성 gx라는 놈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에 fx 마이너스 f1이야 그럼 얘는 f'의 g1의 값이 f'의 1이 될 거야 이게 핵심이 지금 뭐야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g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잠깐 얘가 1이잖아 얘가 gx잖아 아 여기가 g1이구나 아 여기가 g1 근데 봐봐 이 점이 1이고 야 요점 우리 대칭점 요렇게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얘네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였어? 2였네 감사 얘는 3 g1이 3이었습니다 g1이 3이니까 다 조건에 의해서 f3의 값이 6이다 자 여기다 3 3 3 3 집어넣읍시다 자 f3의 값은 얘 집어넣으면 27 27 마이너스 9 6에 54 더하기 3a 마이너스 3 그 값이 6이래 자 그래서 3a의 값은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 36이래 36 그래서 a 값은 10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로 올게 자 우리가 찾는 fx의 값은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3 요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몇 번째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f4의 값을 구하래 얘는 64 마이너스 16 96 더하기 48 마이너스 3이야 얘네 둘을 더하니까 얼마냐 110 112 에서 96을 빼니까 16 거기서 3을 빼니까 1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13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2번이 어렵진 않았는데 이 가조건을 요렇게 해석을 해서 얘를 아 평균값의 정리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gx가 연속인 함수였으니까 아 gx는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돌겠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지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22번의 난이도는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었겠지 그죠 자 그래서 1교시 우리 공통과목 22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해설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좀 느꼈지만 충분히 풀 수 있었겠다 근데 이제 이건 이거야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중압감을 이기고 나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사실 쉽진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과연 내가 이제 앞으로 2024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선생님이 해설하는 이 강의를 보면서 어 그래도 할만한데 라고 느꼈을 거야 근데 할만한데 라고 느껴야 하는 것은 이제 수능장에서 느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정말 기출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엔제도 시즌1 시즌2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서부터 엔젤을 찍을 거거든 이미 오르비를 통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근데 엔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출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들 뭐 인강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은 엔젤을 하면 뭐 자작문지만 무조건 이렇게 집어넣고 사실 기출을 살짝 변형을 한다고 해도 그건 기출 변형이지 기출은 아니잖아 선생님은 우리 개념 강의에 있는 모든 교재들은 다 작년과 재작년 2021년과 2022년 에 관한 이제 기출 문제지만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안에 예제든 연습문제든 교재를 싹 다 개편했어 그리고 이제 엔젤 시즌1에서는 기출이 70% 기출이 70문항 자작이 30문항 그 다음에 엔젤 시즌2는 기출이 30문항 자작이 70문항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배분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출을 볼 수 있게 대신 이제 기출은 이제 겨울방학에 하는 기출은 작년하고 재작년 최근에 기출을 좀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시즌1에서는 조금 어려운 어삼시사라 그러죠 어려운 3점짜리 또는 쉬운 4점짜리로 이루어진 그런 기출들을 볼 거고 이제 시즌2에서는 30문항들은 굉장히 어려운 기출 문제들 위주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출 문제들을 이제 계속 끝까지 갖고 가시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기출은 우리가 수능 보기 전까지 최소 10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는 것을 올해 내년에 2024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신설할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기출 문제들 그때 이제 내년에 2023년에 보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과 선생님 N제 중에서 좀 좋았던 문제들 그런 문제 위주로 좀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끌고 가세요 기출은 10번 정도 본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통과목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선생님이 선택과목 해설을 할 건데 사실 선택과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출의 그 흐름을 다 쭉 타고 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 기출의 좀 더 힘을 실어야겠다 라는 것을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선택과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